할로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한번 텐션 딱 끌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 2025년 벌써 25년이요 자 2025년 대학 수능 독일어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2025년 언제예요 미쌤이 몇 년생이다 1972년생 네 자 이제 재미있게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구요 독일어가 뭐 이렇게 시든다 아니면 인기가 있다 없다 저는 그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연연 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미래를 정말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임에는 확실하기 때문에 아 내가 외국어 뭐를 할지 아직 그 지금 기로에 서 계신 분들 얼마든지 저에게 질문 주시면요 확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결정될 그런 언어라고 확실합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지없이 우리 발음 문자가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요 너 뭐 원하니 오렌지 주스를 좀 달라 라는 말이죠 오렌지 주스를 원한다 자 이랬을 때 티트 발음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근데 보시면요 자 다른 건 다 드 드 드 유성음 발음이 유성음 별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성대를 딱 했을 때 성대의 떨림이 있음 그럼 유성음이에요 그러면은 도세 드 이 디 드 드 이제 여기다가 밑줄 안 긋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 델 이제 누텔 아니잖아요 어 누텔라 먹고 싶다 그 다음에 아드레스 드드드드 발음 근데 저기 있는 빌드 발음이 아니라 뭐죠 그렇죠 그래서 빌트라는 발음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독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재밌게 배우냐면은 자 이런 발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스페인 순서대로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마지막에 들어올 때는 푸트크 발음이다 그럼 빌트랑 관련되어 있는 발음은 뭐예요 구튼아 벤튜트지 구튼아 벤드 굿이브닝이 구튼아 벤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 1번은 아주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건 뭐 우리 재밌는 자 끝 글자를 이어갈 때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M으로 시작해서 칼로 끝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사과는 뭐죠 압펠 아로 시작해 가지고 어 그 다음에 L로 끝나는 거 상관없고요 은행 방크 부크 크는 맞는데 부는 아니다 음악 무직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뭐 무직 같은 경우는 외력이 때문에 강세 뒤에 오는 건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음악이 날 때는 강세가 바뀌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무지 큰 사람 어떻게 한다 무지커 이건 다 배우셨을 것 자 그 다음에 정어는 가 텐 나오죠 가 그 텐 먼저 스펠링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학생은 슐랑 슈덩트는 뭐라고요 무조건 대학생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답 2번도 쉬웠고요 자 3번입니다 자 두 사람 수상해 자 벨시아 룩 마크 스툼 그랬어요 된 윈터 자 이시막 된 윈터 하면 난 겨울을 좋아해 라는 표현이에요 며겐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계절이겠죠 자 계절인데요 쌀 숫자 어느 숫자를 좋아해 칠 씨벳 뭐 그러죠 자 무엇은 어느 소세지를 좋아하나 뜬금없네요 워스트 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기타가 어느 기타를 좋아하냐 그러면은 저 기타에 어떤 상표라든지 그런 걸 대야 되겠죠 자 결국은 아우스 콤프트는 여러분들 콤프트와 콤맨하고 관련되어 있지만 아우스 콤프트의 뜻이 하나에요 디 아우스 콤프트 하면은 인포메이션 정보라는 거 결국은 야레사이트 해의 시간 그러면 우리가 계절이라는 뜻이다 복수도 알아두셔야 돼요 야레사이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죠 빈칸의 아베인데요 자 여기서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약간은 이제 쉬운 문제를 조금 벗어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답을 먼저 보세요 자 답을 보는 겁니다 예를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에 들어갈 말 중에 위가 약간 헷갈리다면은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은 에트바가 좋아요 대략이라는 뜻이죠 야 우리 이모 고모가 대략 50세 셔으면 좋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 셀트는 안 써요 왜 셀트는 드물게야 아 드물게 50살이야 이 얘기는요 다른 사람들 한 30대인데 고모만 이모만 드물게 이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자 셀트는 드물게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비번 보시면 좀 더 쉬워요 하지만 사진 위 사진의 내부가 없어요 그렇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진 속에 사진 위에 그녀는 뭐뭐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답이 안 좋은 게요 발트라는 거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곧 곧 있으면 이런 뜻이잖아요 비 스파트 곧 보자 약간 모호성을 띈 곳이잖아요 일주일 뒤에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녀가 곧 사진 위에서 보인다 말이 안 된다 글라이시도 말이 안 돼요 왜 이거는 글라이시는 똑같이 아니면 바로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사진 속에서 그녀는 똑같이 보여요 누구랑 약간 애매 모호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요 이 2, 4번으로 취약을 했는데 셀트는 아니죠 답이 딱 2번이 나오는 거야 내가 그러면 수학을 하냐 찍는데 도사야 제가 그런데 굿은 아 안더스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안더랑 달라요 안더는 다른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 뭐 애트바스 안더레스 하면 뭐죠 우리가 형용사의 명사어에서 뭔가 다른 것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다른 것 애트바스 안더거스 안더스는 부사로 혹은 형용사로 쓰는데 다르게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어 하지만 사기 속에 그녀는 좀 달리 보여 라는 뜻이야 다르게 보이자 자 그럼 얘가 좀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좋다라고 하는 굿은 뭘까요 라는 건데요 나이라든지 뭐 어떤 숫자 쌀을 갖다 얘기했을 때 우리의 이모가 충분히 50살이셔 그러면은 아 이모나 고모의 나이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굿은 좋기라는 말 아주 잘 좋기 충분히 이런 뜻이에요 뭐 꽉 차기 50세 이런 것보다는요 좋기 50세는 된다라고 하니까 왜 50살? 민세먼스 53인데 그런데 아주 그렇게 달리 보여 라는 말 좀 젊어 보인다 그런 표현으로 아마 뉘앙스를 쓰겠죠 그래서 4번 좀 약간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실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건 점차 점차 뭐 수사를 하듯이 쫙 그쵸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조금씩 아 이게 무슨 예외를 좀 두잖아요 쉽게 맞출 수 있는 표현이긴 해요 자 달리 보인다 그 다음에 아 좋기 50살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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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?